중국 5대 10국 시대 때 풍도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.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쯤 되는 자리를 27년이나 했습니다. 당나라가 망한 뒤에 난세에 5왕조, 군주 11명을 섬긴 겁니다. 지조와 충성을 앞세우는 역사가들은 그를 처세의 달인쯤으로 봅니다. 하지만 그는 늘 임금보다 나라가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. 나라와 백성을 위한 처세라는 얘기입니다. 그는 만인과 다투지 않는다는 신조 아래 묵묵히 일합니다. 난세에 풍도마저 없었다면 백성의 고초는 더 심했을 겁니다. 고건 전 총리는 7정권에서 장관 3번, 서울시장 2번, 총리 2번을 했습니다. 그 정점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권한대행입니다. 그는 대행 63일 동안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. 청와대에는 딱 한 차례. 외국 대사 신임장을 받으러 갑니다. 고속도로 기공식에도 가지 않았습니다.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. 그는 안보를 맨 앞에 두고 국정을 안정되게 꾸립니다. 영국 BBC가 미스터 안정이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. 황교안 권한대행은 관운이 좋다는 얘기를 듣습니다. 거듭된 인사청문회 피로증이 쌓였을 무렵 총리에 지명됩니다. 메르스로 오수선할 때 청문회를 통과합니다. 김병준 씨가 총리에 내정됐을 땐 당장 짐을 싸야 할 듯 했습니다. 하지만 황대행은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과도적 권한대행의 첫째 임무가 안보라고 했습니다. AI를 못 잡으면 책임지겠다고도 말했습니다. 지금 이래 최선을 다한 뒤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. 이렇게 여운도 남깁니다. 국민이 황대행에 기대하는 건 격동의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키는 국정관리일 겁니다. 믿어온 관리자로서 황대행에겐 풍도의 길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. 풍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,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았습니다. 나라의 안정과 백성의 안녕만 생각했습니다. 말조심은 쉽고도 어려운 처세악의 요체입니다. 풍도가 남긴 시안구절 들어보시죠.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,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. 입 닫고 혀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. 앵커 칼론, 권한대행의 길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